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이탈리아 등에서는 교실에서 디지털 기기를 금지하고 다시 종이책을 읽고 손글씨를 쓰는 교육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집중진단 제주에서는 제주의 문외교육의 현실은 어떤지, 디지털 시대, AI 시대의 문외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한지 함께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먼저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동우 제주특별자취도의회 교육의원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무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행감 앞두고 계신데 집중해서 관심 가지는 분야가 있으십니까? 저는 지난해 교육위원회 당선되어서부터 기초학력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기초학력을 어떻게 하면 높일 것인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감사를 집중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기초학력이면 이게 문외력과 직접 관계가 된 분야. 그렇죠. 기초학력에서는 아무래도 읽기와 쓰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초학력이 근본입니다. 알겠습니다. 허순영 제주도서관 친구들 대표 함께 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허 대표님 반갑습니다. 제주도서관 친구들 그러면 이게 도서관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곳인지 짧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을 돕는 단체예요. 책과 도서관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도서관의 힘이 되고자 해서 만든 비영리 단체인데요. 월 2천 원씩 후원하는 후원 회원이 280명 되고요. 독서 소외계층에 도서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서관들이 필요한 도서구매나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지원해지는 도서관 지원 체계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알겠습니다. 노대원 제주대 국어교육과 교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대 국어교육과 노대원입니다. 노대원 교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서의초 사건 이후에 국어교육과에 다니는 학생들을 만나고 있는 분위기가 좀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비슷한 건 어떤가요? 우리 학생들이 워낙 교육에 대한 열정이 뜨겁고 성실한 학생들인데 또 예비 교사로서 이 사건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예비 교사나 교수뿐만 아니라 교육이란 무엇인지 다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법도 제정되어 있고 준비하게 되는 지점들이 많은데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아무래도 교육이라는 게 우리 교육이 경쟁적이고 또 평가 위주로 되다 보니까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토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유경 남원초등학교 교사 함께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유경 교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직에 계신 지는 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2002년부터 시작을 해서요. 올해 22년 차 교사입니다. 2002년도랑 지금 학생들이랑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나요? 네 지금 2002년도에 월드컵 한참 시작할 때 우리 아이들과 함께 거리로 나가서 응원도 하고 그랬었는데 요새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요즘 환경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시간적 여유도 없고 그 다음 안전의 문제도 있고 정말 그때는 했지만 지금 못할 수가 없는 너무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둘러싼 환경이 상당히 바뀌었다는 말씀이신데 그런 얘기들을 함께 오늘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문외교육에 대해서 함께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외교육 문외 이런 지금 제가 말을 많이 썼는데 들으시는 분들이 또 거꾸로 문외력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좀 난감하게 들리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여기 노대원 교수님 문외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외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글을 풀어낸다. 글을 안다라는 뜻인데 쉽게 얘기하면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런데 학계에서는 문외력이라는 단어 이전에 문식성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리터러시라는 영어를 더 많이 쓰죠. 그런데 잘 보면 최근에 리터러시 앞에 무슨 단어들이 많이 붙어요. 디지털 리터러시, AI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 생태 리터러시. 정말 많은 단어들이 나와서 다 열과하기가 어려울 정도인데요. 이렇게 리터러시라는 것, 문외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환경 속에 놓이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읽고 쓴다는 의미를 넘어서 지금 시대에 맞는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에 있어서 다시 또 문외력이 주목받고 있는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 시대, AI 시대에 과연 문외력이 무슨 의미인가 라는 질문들을 많이 던지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여러분도 많이 활용해 보신 분도 있겠지만 작년 11월 말에 오픈 AI사에서 채 GPT라는 언어모델 AI가 나왔습니다. 이 언어모델 AI가 평균적인, 지금의 평균적인 성인들보다 훨씬 더 글을 잘 쓰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런 점에서 과연 앞으로 우리가 일자리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학생들이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맞는 혹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는 앞으로 토론이 필요한 지점이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러면 다시 우리 아이들로 돌아와서 이것이 문외력이다, 소통의 능력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아이들 정보력 혹은 디지털 기기 사용 능력은 아마 세계 최고 수준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우리 허순영 대표님 보실 때는 이게 좀 지금에 있어서 이런 디지털 시대의 세대를 바라보면서 이전과 비교했을 때 문외력의 수준은 어떻게 바뀌었다고 보시는지요? 특히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사실은 아이들의 문외력이 더 떨어졌다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현장에서는 그게 이제 우리나라 문제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책과 읽기 쓰기가 더 강조돼야 된다는 지점에 와 있는데 정책은 사실은 또 디지털 교과서를 넘어서 AI 교과서 이런 쪽으로 정책 방향이 가는 것 같아서 안타깝죠. 지금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20, 30대들이 쓰는 언어도 사실 좀 생경한 언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소통이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은 20, 30대 같은 계층에도 사실은 디지털 사용과 안 하는 사람의 차이가 많은데 세대 간의 소통이 지금 굉장히 안 되고 있다는 그게 미디어 언어가 일상에서 너무 많이 그걸 차지하면서 벌어지는 이유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게임 많이 하는 친구들이 쓰는 언어와 또 커피 좋아하는 친구들의 언어가 좀 다르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리고 모든 일상의 모든 것들을 검색해서 미디어로 해결을 하는 세대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세대 간의 단절되는 예가 더 심각해졌죠. 세대 간의 단절이 심각하다. 아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강동호 의원님 어떻습니까? 지금 이런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 의원이시니까요. 청소년들에 대한 제주도 청소년들에 대한 이런 문외력에 대한 어떤 기초 데이터들이 좀 나와 있습니까? 교육부는 지난해 12월에 2022 개정 교육과정을 고시했거든요. 그 핵심 내용을 보게 되면 미래 교육을 위해서 디지털 기관이 맞춤형 교육을 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맞춤형 교육을 한다고 하면 기초 학력이 보장이 돼야 될 것이고요. 그에 따른 학생들이 창의력이라든가 인상 해명에 중심을 둬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수업과 평가 혁신이 이루어집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제주 학생들이 문외력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조사된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까? 없습니다만 저는 이 자료를 하나 공개를 좀 할까 합니다. OECD P4 한국 순위가 지금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읽기 영역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전체 참여국 2018년 79개 참여를 했는데 여기 보면 5위에서 9위 정도로 영역이 아마 읽기 영역이 다 다르겠죠. 그만큼 우리 학생들이 문외력이 좀 낮아지지 않겠나. 즉 우리 제주는 전국의 1.2%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잘 보면 우리 제주 학생들이 문외력이 정도를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매년 지금 문외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떨어지고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정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또한 이번에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도 교육청에 제출된 자료를 보게 되면 학생들이 읽기와 쓰기 영역에 대한 미도달 학생 비율이 조금 낮아졌어요. 지난해에는 1.25%였는데 올해는 0.91%로 읽기 영역이 좀 낮아졌고요. 그리고 쓰기 영역은 지난해 0.9%였는데 올해는 0.69%로 좀 낮아졌더라고요. 이 모든 게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기초학력 보장법에 근거해서 개선을 많이 요구했습니다. 그런 결과에 의해서 많이 낮아지지 않았는가 그런 결과를 알 수 있고요. 어떤 간에 제주 학생의 문외력은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들, 읽기승의 영역에 대한 쪽으로 조금 유추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초학력의 읽기승의 영역으로 봤을 때 지난해보다는 올해가 조금 나아지긴 한 것 같다. 나아지고 있다. 나아지고 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떨어지는 추세는 보이고 있다. 이렇게 지금 분석해 주셨는데 현장에서 느끼시는 느낌은 어떤지가 궁금한데요. 정유경 선생님 어떻습니까? 아까 여러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상황에서 적절한 어휘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가 없다. 대박, 헐 이렇게 희노애락을 이 단순한 이 두 단어로 다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사이에 갈등이 생겨서 세네 명을 모아놓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야기를 듣는 과정에 보면 각자 이야기가 다 달라요. 불과 몇 분 전에 있었던 그런 사실을 시간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서 참 이런 상황도 있구나. 그래서 선생님이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게 맞냐 확인하면서 그런 해결을 찾아가는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그럼 예를 들면 친구들 사이에 둘이 다툼이 있었어요? 다툼이 있었으면 이게 서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왜 싸웠는지. 달라요. 달라요? 네, 다르고 이제 그거를 적절한, 그거는 맞는데 이거를 어떤 어휘로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연습이 안 되고 그런 언어를 사용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어휘가 좀 다양하지 못해서 의사소통에도 좀 힘듦이 있고요. 수업 안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로 주어지는 학습 자료를 읽고 내용을 이해를 못해서 질에 겁먹어서 선생님 모르겠어요.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그냥 대충 훑어보고 이제 아예 포기하는 친구도 있고 도움을 요청하거나 그래서 지금 학습 부분의 어휘력, 학습 어휘력도 굉장히 아이들이 좀 많이 힘듦을 느끼고 있고요. 아까 의원님 말씀처럼 이런 아이들 처음에 우리 작년에 딱 만났잖아요, 코로나를 겪고. 아, 이거 어떡하지? 진짜 선생님들도 멘붕이 있었고 그래도 하나하나 이제 적당한 자료들을 찾아가면서 학교 안에서 고민하면서 지금 아이들을 이제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도 이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연구, 기초학력연구학교인데요. 선생님들이 정말 단합해서 아이들의 기초 문해력을 어떻게 보장하고 담보하고 아이들의 진짜 미래 삶을 어떻게 좀 잘 살아갈 수 있는지 문해력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좀 효과가 있습니다. 결실을 좀 맺어가는 것 같긴 해요. 사실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문해력이 단순히 읽고 쓰는 능력이 아니라 글을 읽고 임의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능력이거든요. 그래야만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되게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학생들의 문해력을 상당히 걱정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많고 또 언론 보도도 많은데요. 왜 이런 현상이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우리 학생들이 다른 나라 학생들에 비해서 문해력이 떨어지는 편은 아니거든요. 전반적으로.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추세를 보면 하위권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위권, 문해력이 좀 낮은 학생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양극화가 심해진다. 그렇죠. 그 문제들이 많이 보이게 되는 거죠. 너무 심하다, 이 학생. 그런 현상들이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우리가 좀 우려하는 부분이고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로나19 이후에 이런 하위권 학생들이 더 문해력이 좀 더 낮아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보완을 해야 될지 그것들을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종료 선생님 보실 때 지금 반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 이게 조금 문해력에 문제가 있다. 소위 말해서 수업을 진행할 때 너무 힘들어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러면 학교 오기 싫을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친구들이 한 반에 몇 명 정도 있다고 보세요? 지금 우리가 보통 다른 학교 선생님들과 이 이야기를 나누고 보면 한 25명 중에 정말 기초학력이 힘든 친구들이 6, 7명입니다. 상당히 많네. 이런 친구들은 일단 학습에 대한 동기도 없고 자존감도 없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되어 있고 그게 굉장히 큰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1학년 출발하고 학교에 학습을 딱 맞닥뜨리기 전에 가정 안에서 이 친구들이 7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가정 안에서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문식성을 위한 발생적 문식성이 확보가 되는 시기예요. 그런데 너무 영상이 노출되거나 책 읽기를 안 하거나 이랬을 때 아무래도 학교에 와서 학습을 맞닥뜨리는 출발점이 아이들마다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학습을 맞닥뜨리는 수학력 보장법에 의해서 아이들을 좀 이렇게 면밀히 지도하려고 해도 그거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동의를 하시지 못하는 그런 거에 대한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부모 동의가 있어야 저희들도 이제 아이들을 지도를 할 텐데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제일 어려운 게 뭐냐 그러면 그런 부분입니다. 가정과 연계해서 한 방향으로 아이를 지도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좀 힘든 거예요. 이 모디를 맞춰가는 게. 가정과 연계가 힘든 게 또 요즘에 부모님들이 다 또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도를 하는 동의서를 써주는 게 그 옛날에 어머님들이 아이가 남아서 공부하는 거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전혀 그러지 않거든요. 학교에서 책임지겠다고 하는데 동의를 안 해주시는 거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같이 학부모랑 지역사회랑 학교가 함께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합의가 되고 서로의 인식이 좀 많이 개선이 돼야 한 방향으로 아이를 좀 지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 이거 의원님 들어보니까 심각하던데 역시 의회 차원에서 이런. 저희 교육위원회사 어떤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접근하려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노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일정 부분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통계가 2018년까지 통계거든요. 3년 중으로 조사를 하지만 코로나19를 거쳐 가지고 나오는 2022년 통계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나라 읽기 수준을 보게 되면 해마다 낮아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까 양극화 말씀도 하셨는데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비율은 좀 높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학생들이 읽기와 쓰기 능력 기초학력이 보장이 되어야만 문외교육은 모든 교과에서 다 나아지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교수님 조금 궁금한 건 이런 시대를 거쳐서 지금 대학생이 된 친구들, 대학생들의 문외력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대학생들에 관한 글쓰기 연구 보고서에서 보면 학생들이 문자 그대로 읽고 그다음에 의미를 파악하고 정보를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함축적인 의미를 파악하거나 종합적으로 추상화하는 능력이 상당히 좀 부족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반면에 또 디지털 기기에 대한 활용 능력은 상당히 뛰어납니다. 이제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흔히 얘기하죠. 그래서 이 젊은 세대들은 또 이제 디지털 기기를 잘 쓰고 예를 들어서 교수인 저보다 파워포인트 같은 것들을 잘 활용을 하거든요. 기술적으로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 학생들이 디지털 문외력은 뛰어나기 때문에 문외력이 전체적으로 다 문제다라고 보는 그런 시각도 어쩌면 조금 잘못된 것은 아닌가. 그래서 리터러시라는 것도 이 문외력이라는 것도 굉장히 좀 세부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고 또 세대별로 미디어 기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단순히 단어를 몇 글자 더 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대 간의 소통하고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한데 젊은 친구들이 좀 단어를 몇 단어를 모른다. 무슨 단어를 모른다라고 했을 때 비난하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좀 걱정하는 것도 오히려 좀 그런 의미에서 문외력이 좀 부족한 것은 아닌가. 소통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그런 것도 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통의 측면에서는 사실 또 지금 40, 50대든 20, 30대 언어에 대해서도 생경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서로가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사회가 이런 양극단으로 갈리는 부분들이 문외력에서 오지 않냐라는 말씀까지 교수님이 짚어주신 것 같은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죠. 디지털 시대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주도 교육청에서도 디지털 기기 보급을 굉장히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 문외교육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해서 강호인님 먼저 말씀 열어주시겠습니까? 정무 교육부에서는 올해 2월에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방안을 발표를 했거든요. 우리 교육청도 제주교육청도 5월에 시범교육청 선정이 됐는데요. 문제는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죠. 지금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 중학교 전학년 대상으로 해서 사회과학, 영어교과에 대한 디지털 교과서, 여기서 말하는 디지털 교과서는 이북 형태로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6월부터는 이 디지털 교과서가 이북 형태가 아니라 일반 업체에서 개발한 AI 코스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2025년이 되면 교육부에서는 AI 디지털 교과서를 적용할 겁니다.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는 고기 학점제 때문에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에 대해서 AI 디지털 교과서를 적용할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해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AI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하려고 하게 되면 그에 맞는 기본적인 베이스라인이 설정이 돼야 하거든요. 우리 초등학교 정윤 교수님이 다 아실 겁니다만 학생들마다 스마트키가 다 보급이 돼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 제주도의 스마트기 보급 현황을 교육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참 걱정이 됩니다. 제가 이 자료를 하나 좀 갖고 왔는데요. 우리 제주도는 1인 스마트기기 디바이스 확보율이 전국에서 14위입니다. 그렇게 낮습니다. 최하위권이거든요. 그러면 2025년부터 시작할 예정인데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도 상당히 고민이 되고요. 어떻게 간에 우리 제주특별회수도 교육청과 우리 제주도 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도 저희 제주특별회수도 교육청에서는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을 위한 추진 계획안을 마련한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학생 스마트용 기기라고 하는 것은 초등학생은 아마 태블릿 PC가 되는 것이죠. 정세히 태블릿 PC 지금 중학생의 경우는 드립 노트북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아마 4년 동안 약 695억 원이 예산을 투입을 해서 아마 이런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상당히 걱정이 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디지털 기기 보급이 더디다 지금 정부가 계획하는 것에 못 미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허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사실은 전체적으로 기초학력 아이들도 늘어났고 그다음에 학년 전 책 읽기는 되게 간극이 커서 학교에 들어왔을 때 아이들이 받는 수업의 여러 가지 지휘에 대해서 문제가 학급 내에서 문제가 많은데 디지털 기기를 확대하는 게 맞는지 저희로서는 조금 사실은 이문을 보내거든요. 제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찍 기초학력에 대한 문제를 해서 한 5, 6년 전부터 한글 책임 교육?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 오면 아이들이 다 한글을 떼고 왔을 거라고 하고 학습을 진행했던 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한글을 처음부터 가르치겠다고 해서 한글 책임 교육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글 책임 교육과 기초학력 능력을 올리는데 아주 기본이 되는 건 독서예요. 사실은 독서가 관심 있는 학부모들은 굉장히 열심히 시키는데 그러지 않은 아이들은 거의 방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조금 더 챙겨야 될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학교 들어가면 독서 쪽은 기본적으로 학교 내에서 굉장히 단계적으로 잘 돼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사실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학교 들어오기 전부터 너무 차이가 나서 그 부분이 조금 더 많이 집중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디지털 교과서 이런 얘기들도 하지만 사실은 지금 역으로 독서 교육이 더 강화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런데 서두의 2022 개정 교육과정 고시 내용 주요 내용을 말씀드린 내용이 뭐냐 하면 디지털 기반이거든요. 이건 정부에서 추진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앞으로 종이책 교과서 대신에 AI 디지털 교과서가 제공이 돼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활용할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AI 시대, 디지털 시대에 맞는 문외교육 방향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그런 쪽으로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두 분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사실 이게 일종의 딜레마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기술 친화적인 사회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발전을 얻을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앞으로도 AI라든가 디지털 그런 사회가 열릴 텐데 거기에 대비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고 또 동시에 기본적인 문외력이라는 것이 또 특히 어린 학생들인 경우에는 종이책 읽기 또 쓰기를 통해서 길러질 수 있는 효과가 굉장히 큰데 이걸 또 포기하기는 어렵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두 가지를 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은 양자택을 하는 그런 교육보다는 두 가지를 좀 더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독서 전문가들은 양손잡이 읽기를 가르치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왼손이나 오른손잡이로서만 사는 것보다 양손잡이로서 살 때 좋은 점이 많잖아요. 그것처럼 디지털 읽기도 할 수 있고 또 전통적인 읽기도 잘할 수 있다면 좋겠다. 그런데 사실 또 이것도 잘하려면 더 많은 교육적인 어려움이 좀 따르죠. 또 노력도 필요하고요. 한 손에는 태블릿 PC를 들고 한 손에는 책을 들게 하자 이런 말씀이신데 정이경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진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지금 아주 복물처럼 쏟아지는 정보화 시대에서 과연 이 정보가 사실이냐 의견이냐 나에게 맞냐. 이걸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문해력이거든요. 단순히 기기를 활용하고 미디어를 어떻게 사용하는 이런 테크닉적인 거는 조금 젖혀두고 이 힘을 기를 수 있는 게 정말 문해력.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의 근간이 되는 그런 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초등 교사로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양자택의를 한다면 일단 문해력 교육, 책 읽기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소통하는 방법. 이게 근반이 돼야 AI의 시대에서 진짜 정보를 잘 파악하고 자기 삶에서 이걸 녹여내고 평생 그냥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계속 경중화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미래 사회에서 이 배움을 근간으로 해서 의연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은 자신이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그 문해력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진짜 많은 연구 결과에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책 읽기를 통해서 뇌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시냅스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사고력, 기억력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뇌과학자들의 연구가 엄청 많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지금 이제 AI 다 좋고요. 우리 아이들이 아이를 살아가야 되는데 흔들리지 않고 지금 AI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 힘의 근원이 되는 그 배움의 그릇을 좀 책 읽기를 통해서 좀 잘 다져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초등 교사의 입장입니다. 저도 이제 공감합니다. 왜 공감하냐면요. 제가 디지털도 함께 해야 된다라는 걸 또 말씀드리는 거는 이 발달 단계에 따라서 조절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어느 상황에서 디지털을 쓰고 어느 상황에서 전통적인 종이책 읽기나 쓰기를 가르쳐야 될지를 우리가 잘 선별을 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조화와 균형을 또 우리가 잘 택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또 아까 예산 말씀하셨고 기기 보급 말씀하셨는데 기기 보급도 단순히 이제 하드웨어 기기만 확충된다고 해서 좋은 교육이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사례이지만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가 보급하는 데 굉장히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하죠. 그래서 예산을 들여서 기기를 샀어요. 이 기기가 비싸기 때문에 교사들은 안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쓰는 게 디지털 문해력을 키우고 적재적소에 쓴다면 도움이 되겠지만 효과적이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쓰는 경우에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죠. 이런 재미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되고 디지털 기기 보급 또 소프트웨어 구입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지 수업 모델을 연구하고 또 교사들을 또 교육하고 또 교사들을 지원하는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냥 기기만 사고 교사들에게 이걸 활용하십시오라고 하면 교사들 안 그래도 힘든데 더 힘들어질 수 있고 교육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으니까 더 복잡하게 좀 섬세하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AI 디지털 교과서가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2028년까지 보급이 될 예정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교과서만 보급되면 안 되거든요. 선생님들이 이걸 교과서를 AI 디지털 교과를 가지고 아이들을 치도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는 교수학 플랫폼이 먼저 구축이 돼야 돼요. 선생님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그 AI 디지털 교과서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AI 기술과 데이터 과학을 활용한 교과서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연수도 필연적으로 필요하고요. 또 하나 아까 우리 노 교수님도 말씀했습니다만 저는 독서를 독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직접 경험이지 않습니까? 직접 경험과 체험을 통해가지고 지식도 얻고 거기에서 생각도 많이 얻고요. 사고력이라든가 창의를 얻는 거기 때문에 독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2025년이 되면 고교학점제가 전면적으로 시행이 돼요.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되면 지금처럼 수능 중심의 대입 방법이 달라질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뭐가 뒤따르냐. 책을 많이 읽은 학생, 독서를 많이 한 학생이 좀 유리하지 않겠나. 대입 전형 방법이 저는 변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AI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하는 그런 문외 교육도 중요하고 책을 읽는 읽음으로써 문외 교육도 향상시켜 양쪽을 좀 충첩해서 하는 쪽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대용 교수님 균형을 말씀하셨지만 균형이 참 쉽지 않은 영역이기 때문에 다들 집에서 예를 들면 게임기 쓸 때도 시간 정해도도 안 되고 이런 게 사실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유경 선생님 같은 경우는 차라리 선택하려면 초등학교 과정에서는 지금 독서에 집중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주셨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약간 조금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만 조금만 정리를 하고 가시죠. 정유경 선생님 조금 더 보태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초등학교에 여러 가지 이걸 준비하면서 저도 논문도 보고 결과 보고서도 좀 보고 그랬는데 확실히 종이책을 가지고 디지털화되어 있는 읽기를 할 때보단 초등학교 아이들입니다. 종이책을 이용했을 때 훨씬 독해력과 집중력이 좋았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고 AI 시대에 하이테크에 적용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하이테크적인 부분보다는 저희는 하이터치, 공감하고 깊게 사유하고 비판적 사고를 통해서 창의력을 갖고 아이들이 그렇지 않아도 많이 없는데 한 명 한 명의 빛깔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 그 안에 있는 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종이책을 읽었을 때 집중력도 좋아지고 문해력도 좋아지고 그리고 깊게 깊은 질문을 했을 때도 훨씬 종이책을 활용한 아이들의 결과가 좋았다라는 논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는 이제 그 발달 단계상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매체의 성격이 달라요. 1, 2학년 아이들한테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서 문외교육을 한다 하면 오히려 이 친구들은 지금 소근육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데 이 기기 하나 들고 있는 게 굉장히 부담이고 자연스럽게 다가가지 못하고 스크롤하면서 로그인하고 들어가야 되고 계정도 관리해야 되고 오히려 이런 부분 때문에 문해력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 경로가 굉장히 어렵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중, 고등학교 친구들은 특히 대학생들은 이런 종이책 안 들고 다니잖아요. 언제 어디서나 이 친구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매체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 발달상 단계상 특히 미취학 어린이들에게는 좀 영상물을 조금 줄이고 아이들과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같이 함께 하고 초등학생 단계에서는 어떤 교육으로 어떤 매체를 활용해서 어떤 문해력까지는 좀 성취해야 되겠다라는 합의, 중, 고등학교 이렇게 좀 뭐가 좋고 나쁘다라는 그런 게 아니라 아이들의 어느 발달과 그런 신체적인, 심리적인 발달 단계들을 고려해서 체계적으로 이런 것들을 교육과정에 녹여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정유경 선생님 말씀처럼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적절하게 디지털 기기를 가르칠 필요가 있고요. 또 영유아나 초등학생들은 가능하면 적게 디지털 기기를 노출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점점 알려줘야 되겠죠.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고 잘 쓰는 법 그리고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것.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일종의 넓은 의미에서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볼 수 있으니까 비판적 리터러시를 키워주는 의미에서 이런 것들도 포함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것은 또 무조건 그렇다고 종이책 읽기가 더 좋다라고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를테면 각각의 장점이 있어요. 종이책을 읽을 때는 종합하고 추상화하는 능력을 훨씬 더 기를 수가 있고 또 스크린으로 읽는 그런 디지털 읽기는 세부적인 정보를 파악하는 데 유리하고요. 이런 장점이 있고요. 또 난독증 학생들을 위해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방법들이 많이 연구되고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들은 오히려 디지털 기기를 적절하게 조절을 해가지고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글자 포인트를 키워준다든가 하면 적절하게 바꿔주면 난독증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완전히 배제하거나 완전히 너무 적극적으로 기술이 만능적으로 해결해 줄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지 말고 잘 활용하는 방법들을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좀 맞춤형 교육에서 뺄 건 빼고 다할 건 다하는 그런 기술들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허순영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정주경 선생님 얘기처럼 단계별로 이걸 적용해야 되고 그다음에 선택적으로 필요한 부분 적용해야 된다라는 거에 동의하고요. 문제는 그 두 가지를 양립하는 데 있어서 디지털 기기는 빨라요. 빠르고 금방 효과가 나오는데 종이책을 읽고 독서 능력이 평생 독자처럼 정말 잘 읽는 아이가 되려면 적어도 15년 이상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독서 교육은 15년 이상. 그래서 만 14세가 될 때까지 그때야 읽기와 쓰기의 속도가 같아지거든요. 그때부터가 사실은 진짜 공부가 되는 거고요. 그 전에는 진짜 공부가 되기 전에 기본을 다지는 기간이에요. 그때야말로 정말 독서 교육이 필요한 시기. 그래서 초등이라고 하지만 저는 만 15세까지는 정말 독서에 관심을 쏟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사실은 학교 가기 전에 학습의 발달 단계가 다섯 단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단계 전에 준비 단계가 있어요. 영단이. 그게 사실은 책 읽기예요. 하루에 한 권, 15분 정도면 됩니다. 그러면 만 6세까지 한 2천 권의 책을 읽게 됩니다. 하루에 한 권이면. 하루에 10분 정도면. 그런데 그렇게 된 아이와 안 된 아이는 정말 학교 들어가서 어휘러기라든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되게 많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늦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는 이제 고학년에서부터 중학교까지 깊이 있는 독서를 할 시기에 사실은 그림책에서 조금 얇은 동화책에서 조금 두께가 있는 데 넘어가기가 사실은 어렵거든요. 아이들이 포기를 해버리고 포기하니까 억지로 안 하고 학습 쪽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지역사회나 공공 도서관, 작은 도서관, 학교 도서관에서 협의하면서 가정에서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독서 교육이 가지는 중요성이 지금 더 빛을 발휘해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디지털 교육도 물론 필요하지만 지금은 우선 비중이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이신데. 좀 더 부원의 설명을 드리면 AI 디지털 교과서인 경우에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개별 맞춤명 학습이 가능한 그런 교과서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수준에 따라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AI 디지털 교과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려면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선생님들이 역량이 좀 높아져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하나 드리고요. 아까 도서관 독서 교육 말씀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 우리 418회 임시회에서 도정질문과 교육행 질문이 있었는데 우리 김경리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이 어린이 도서관을 걸과 관련된 즉 독서 환경 조성을 위해서 많은 질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도민들은 독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가 하는 반증이라고요. 저는 어린이를 만나거나 학생을 만나거나 학부모님을 만날 때 항상 독서 교육의 중요성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고기학점제가 되어서 대입전이 몸이 바뀌게 되면 책을 막는 사람이 분명히 이길 것이다. 그래서 어떤 간에 우리 공공도서관에 많이 찾아가서 학교 도서관에 많이 찾아가서 어린이와 같이 책 읽는 습관을 좀 어릴 때부터 키워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AI 기반의 맞춤형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예전에 미국에서 했나요? 알트스쿨이라고 구글 출신들이 나와서 만든 학교가 있었죠. 그래서 디지털 기반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맞춤 교육을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그 아이들이 소위 말하는 문해력이 전혀 생겨나지 않아서 결국 그 학교가 사라졌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례로 볼 때는 이게 우리 관장님,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한 15년 정도, 만 14세 때까지 독서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조금 지금은 좀 디지털 중심으로 너무 지금 쏠린 것 아니냐 이런 평가가 지금 이 토론에서는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이후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끝으로 문외교육이라는 것이 우리가 진지한 가치는 뭘까? 혹은 이걸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뭘까? 이런 부분만 한번 끝으로 짚어보고 오늘 토론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대웅 교수님 먼저 말 열어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주로 토론 내용들이 학교 교육에 좀 많이 얘기가 됐는데요. 사실 문해력이라는 것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계속 발달시켜야 되는 그런 역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인들도 사실 문해력을 계속 갈고 닦을 필요가 있죠. 읽고 쓰기를 계속 갈고 닦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알아보니까 제주도에서도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지원 조례가 발의됐다고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평생교육 측면에서 바라볼 그런 관점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학부모들, 학부모들에 대한 문해력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학교 교육에서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디지털 미디어 학부모 활동단이 있거든요. 이런 활동단들도 굉장히 좋은 그런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만의 문제다 혹은 교사들만의 문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전 도민이 다 같이 읽어야 될 어떤 말글 사례의 어떤 건강함을 위해서 같이 좀 신경 쓰고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체 도민의 문제다라고 분석해 주셨는데요. 정유경 선생님 어떻습니까? 클로징 멘트 아니죠? 저는 문해력이 왜 이렇게 중요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느냐라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보면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뇌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어릴 때부터 진짜 만 1세부터 스마트폰이 육아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각자의 애로사항이나 다 있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너무 영상에 노출이 되다 보면 이 영상이라는 게 아이들을 굉장히 몰두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즉흥적이고 재미있고 화려한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길들여진 우리 아이들이 글을 읽을 수 있는 뇌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특히 요즘처럼 정보가 막 쏟아져 나오는데 정말 비판적으로 이 진위 여부를 따지고 식별하고 활용하고 내가 제어하고 감정을 또 통제하고 이런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 문해력이 더 갖춰져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 시대에 디지털 시대에 문해력이 더 필요한 요소로서 기본 역량으로서 우리가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 책을 통해서 뇌가 굉장히 발달한다는 뇌과학자들의 다양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말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학급의 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이제 좀 막 이야기가 좀 나가긴 하지만 영상보다는 좀 아이들이 몰두하고 깊은 사고를 할 수 있는 이런 책 읽기가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지금 아까 저기 정유경 선생님이 난독증 있는 친구들 학부모님 동의가 없어서 교육을 못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도 의회에서 혹시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난독, 난산증 학생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정 선생님이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맞는 것 같고요. 저희 의회에서 이에 따른 개선 방안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2022년에 디지털 기반 원인급 교육 활성화 기본법이 재정이 돼 있거든요. 재정이 돼서 학교 현장에서 문화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발현이 돼 있어요. 또한 올해 5월에 제주특별주치의회의 김기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 문화 진능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 이승하 의원님은 도민을 대상으로 한 문화 진능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여기에는 분명히 우리 교육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교육감과 학교장이 할 일이 다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올해 5월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위원의 도의에서 이 내용을 짚고 넘어갈 겁니다. 주도 면밀하게 한번 검토해 볼 것이고요. 어떤 간에 문화 교육은 학교 현장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디지털 시대에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토론하다 보니까 시간을 마쳐야 될 것 같아서요. 저 잠깐. 짧게 마무리 말씀 좀 듣고. 사실은 아이들의 읽기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와 공공도서관이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되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가정이고요. 가정에서 사실은 아이만 익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족이 함께 있는 그런 문화가 조금 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성인들의 문화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우리 사회가 초등 시절에만 아이들 유아랑 초등 시절에만 책잎기를 시켜요. 그게 가장 문제거든요. 그래서 올해 사실은 교육청에서 지원한 학부모 아카데미를 30강을 저희가 방법을 바꿨어요. 이론적인 거 한강하고 그다음은 주말에 가족이 함께 나와서 실제로 토론도 해보고 특히 다양한 활동을 하게끔 했는데 굉장히 달라졌어요. 가정 문화가 달라진 그런 사례를 올해 경험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짧게 한 20초 정도만 마무리 말씀하실 것 같으면 하고 마치도록 할까요? 제주도는 많은 산업이 발달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인데요. 제주도에서 그래서 투자를 많이 해야 될 것이 교육, 문화, 예술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어떤 점에서는 유리한 점들도 많이 있고요. 책방들도 많이 있고 도서관도 확충이 되어 있죠. 그래서 도민들도 좀 책을 많이 읽고 또 관광객들도 즐겁게도 책을 읽다 갈 수 있는 그런 책마을이라든가 이런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이런 시대에, AI 시대에는 창의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 창의성의 기본이 바로 문해력이다. 제주도가 문해력에 많은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문해력을 높이려면 학교 현장에서 기초학력 체득이 저는 필수라고 봅니다. 저는 교육이 된 이후에도 줄곧 기초학력 부장에 대해서 강조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론을 통해서 저는 느낀 점이 독서의 중요성, 그다음에 문외교육에 대한 하나의 실타리를 처음으로 푸는 것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2022 국가교육과정에 따라서 제주교육과정도 마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디지털 시대에, AI 시대에 맞는 문외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볼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문해력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의 기본 역량입니다. 책 읽기를 좀 초등교사로서요, 학습을 위해서 사교육에 의존하는 그런 것도 다 이해가 되지만 가정에서 15분만이라도 많은 이야기해 주시고 책 읽기 많이 해 주시면 아이들의 배움에 그릇이 훨씬 커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되는 것이 문해력이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토론해 주신 강동호 의원님, 허순영 대표님, 노대웅 교수님, 정유기웅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학교가 왜 필요할까요? 지식을 습득하고 익히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관계 매짐을 배우는 곳, 소통을 배우는 곳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추석 때 소통은 원활하셨습니까? 우리 사회 곳곳에 서로 다른 말들로 불통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나와 타인이 대화한다는 것은 애시당초 어려운 일이겠죠. 문해력에는 지식을 넘어 이런 소통의 지혜가 녹아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안녕. 안녕. 또다른 에이 버그로 삼경이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듣겠습니다. 안녕. 안녕.